죽였다 쟤네들 잘 쓴다 그치? 너는 가야겠네 너는 가라 피 어! 쟤 때린다 나 스웩이야? 안 돼! 안 돼! 나이스 못 잡았으면 클릭값인데 저기 다 언덕에 있어 뛰어내려야 돼 낙대 힘있겠다 나 각이 좀 있는데? 시체 내려가는 거 나 각이 있어 좀 이길 각이 있어요 지금 싸우는 거 보니까 절벽 위에 있는 거 같은데? 절벽에 싸운 거 같아요 또 걔네들 한 팀이 아닌 거 같아 또 형 원 좋은데? 얘네 다 와야 되는데요? 이거를? 보인다 보인다 떨어지는 것만 잡으면 될 거 같아 와우 뒤져라 뒤져라 오케이 뛰어온다 뛰어온다 왼쪽 연막탄 쿡탄 감자 폭탄 너에게 탓기를 형 폭탄으로 죽겠다 어? 오! 죽을 뻔했어 뛰게 됐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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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벽 위에 절벽 위에 절벽 위에 형 지금 절벽 위에 걸친 거 같은데? 형 얘 얘 뭐야 오! 도대체 해야 돼 와우 아 이건 원 너무 좋았어 뭐 여기 치킨 뭐야 시체 봤어? 시체 떨어지는 거? 굴러서? 또 로로 혀 파란색 오이